다시 시작된 트로트 대항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역가왕과 미스트로3가 있는데요. 두 프로그램은 0%대 시청률도 나오는 요즘 시기에 일반 예능이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세배나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며 매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1회 6.8%에서 시작해 계속 우상향 곡선만 그리면서 8회 14.5%를 기록했습니다. 미스트로3는 17%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선보이는 예능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3%대의 반응이 좋으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저시청률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두 트로트 예능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보고 싶은 콘텐츠가 많은 게 첫 번째 유인입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이렇게 개성과 실력, 차별화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오디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이들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현역이건 신성이건 트로트 아이돌이건 기본 이상의 노래 실력을 갖춘 데다 스타성까지 지닌 참가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차없이 승부를 펼치게 합니다. 현장 지목전 1대1 데스매치 등의 이름하에 진행되는 서바이벌 경기는 둘 중 누가 이겨도 상관없을 만큼 불꽃을 튀기는데요. 현역가왕은 쟁쟁한 현역들이 많습니다. 15년차 박해신과 김양, 반가희 등 고참부터 유원정, 유민지, 신미래, 마이진, 두리, 김산하 등 자기만의 무기를 갖춘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스트로2 때보다 훨씬 성장해 돌아온 미국인 마리아가 천년바위를 깊은 감성으로 불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이량과의 한 곡 대결에서 부른 너는 내 남자도 트롯래퍼라는 새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어 본선 3차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에서는 엄마 아리랑을 한국 사람보다 한국인의 한을 더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년들의 대통령 유유미가 어디 가서 힘을 못 쓸 가수가 아닌데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유미는 신나는 노래부터 차분한 노래까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미스트로3에도 노련한 내공의 풍금, 대아현, 이하린, 천가현 등 현역부와 트로트 아이돌의 이름값을 증명한 김소연, 오유진 외에도 김나율, 최수현, 염류리, 복지은, 나영, 진해온, 미스김, 방서희 등 자신만의 무기를 갖춘 실력자들이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너무나 팽팽한 경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면 안되기 때문에 패자 부활전을 통해 기사회생시키는 제도마저 반대하기 어려운데요. 아이들이라고 완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스트로3에서 8살 한수정이 장록수를 감정을 잡으며 절절함을 표현할 때 그리고 방선희와 대결을 펼칠 때는 승부를 떠나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11살인 빈예서가 도련님하고 시작할 때 이미 끝났습니다. 한양가신 우리 도련님의 깊은 구수함이라는 감성을 그대로 끄집어냈고 이수연의 울아버지를 들을 때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 진한 감성으로 트로트를 소화할 때 안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 나온 아이들은 감성 분배 소화 정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유튜브 500만 뷰를 자랑하는 15세 정서준은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자신만의 담백하고 따뜻한 창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 비 내리는 명동교도 간드러짐 하나 없이 담백하게 불러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팬덤 시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팬덤은 자칫 공정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운용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팬덤은 좋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는 게 특징 입니다. 트로트는 아이돌 못지않게 팬덤이 강성한 장르입니다. 임영웅의 팬덤이 천하장사급이라면 이 두 프로그램에는 한라급 백두급 팬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하장사급 정도의 팬덤이 있다면 고척돔 잠실 메인 스타디움 공연 이 가능하죠. 이 상황을 프로그램에 더욱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쪽은 현역가 왕인데요. 현역가 왕에서 팬덤이 강한 김다현과 전유진을 팀전의 대장으로 만들어 대장전을 치르게 했습니다. 팬덤이 강한 전유진과 김다현이 8회에서 패자부활전을 치렀는데 3명이 한 조씩 3개 조에 1등만 파이널에 진출하는 승부 방식이었습니다. 모두 전유진과 김다현이 속한 조에 가지 않으려고 남은 한 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판정단이 심사하는 방식에서는 누구나 팬덤이 강한데다 노래 실력 까지 갖춘 참가자와 경쟁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팬덤의 시대에는 많은 팬을 거느린 트로트 가수가 인기를 누리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유진이 시험 때문에 노래 연습을 많이 못하자 안쓰럽거나 신경이 쓰였다면 이미 팬덤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김다현이 김양과의 대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8위에 그쳤지만 뒤집기 한 판에서 결국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후 결국 눈물을 보이며 상처받았다고 했을 때 아이가 안 됐다 애처롭다고 느꼈다면 팬덤 문턱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팬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쟁쟁한 노래 실력까지 아울러 지니고 있어 승부가 재미있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가왕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현역가왕 9회에서는 트럭거린 재팬 마스터인 일본의 국민 가수 마치자키 시게루가 특별 마스터로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돋웠습니다. 시게루는 현역들의 무대를 보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보며 자극 받았고 매우 즐거웠다고 말하는 하면 일본 참가자 모두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한국 현역들의 실력을 보며 느낀 부담과 긴장을 고스란히 내비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일본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라고 신동엽이 묻자 최근 준결승전에 돌입했다고 확인해줬는데요. 쌍둥이 프로그램인 현역가왕과 트롯걸 인체팬이 같은 속도로 경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롯걸 인체팬은 마치자키 시게루를 비롯해 미나미노 유코 등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가 마스터로 활동 중입니다. 현역가왕의 대성을 비롯해 가수 허영지도 이 프로그램의 마스터인데요. 마치자키 시게루의 트롯걸 인체팬 관련 멘트는 꽤 주목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준결승 진출자 14명 중 누가 결승에 안착할지와 함께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이 출전할지 한일 트롯 대전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에 쏠렸는데요. 팬들이 꼽는 일본의 강자는 아즈마 아키라는 가수입니다. 일본에는 생소한 트로트지만 실력이 워낙 출중하고 뭐든 흡수하는 괴물 같은 가수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김다현 전유진의 견줄 젊은 스타를 비롯해 관록을 자랑하는 현역 가수들이 최종 톱7에 들기 위해 치열한 경합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트로트 경연을 진행하고 상위권들의 한일전을 꾸민 제작진의 기획은 신의 한수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아직 한일 트로트 대전의 전체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일전이라면 축구나 야구, 배구 등 스포츠는 물론 노래도 흥미진진하다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 현역 가왕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 역시 지난 1월 19일 일본 현지에서 열린 트럭거린 재팬 준결승전에 참가해 일본 참가자들을 직접 평가하는 특별 마스터로 활약했습니다. 이날 서혜진 대표는 현역 가왕과 비슷하게 꾸며진 마스터 석에 앉아 참가자들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는가 하면 일본인 마스터들과 무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원조 트로트 서바이벌 기획자로서 가진 노하우와 무대에 대한 조언 등 깊이 있는 심사평을 전해 원조의 클래스를 느끼게 했는데요. 특히 서혜진 대표는 트럭거린 재팬 인기 주축 멤버로 아직 10대인 참가자들이 상당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역 가왕 역시 나이답지 않은 실력과 팬덤 깜찍한 외모의 흥곽길을 장착한 전천우 멤버 김다현 전유진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서혜진 대표는 트로트는 성인가요라는 편견을 깨고 한일 모두 10대 친구들이 활약하는 것이 놀라웠다.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한일 10대들이 해석한 트로트라는 장르는 어떻게 같고 다를지 비교하며 무대를 지켜보는 건 역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현역 가왕 특별 마스터 시계로 역시 김다현과 전유진의 무대를 보며 이대로 일본에 오면 톱스타도 가능하다. 일본 역시 10대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10대 멤버 중 우승자가 나올 확률도 높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트로트는 연륜과 깊이가 중요하다는 편견을 깨고 10대에서 우승자가 나오는 이변이 펼쳐질지 오는 3월 열릴 트로트 한일전에는 어떤 멤버들이 참가하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제작진은 한일 양국 대표가 직접 상대의 실력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오는 3월에 치러질 트로트 한일전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망의 결승전을 치른 후 탄생할 톱3부는 누구일지 트로트 한일전에서 만나게 될 이들의 치열한 명승부를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최종 우승자는 누구인가요? 국가 대항전에 나설 현역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